네, 반갑습니다. 팀 106 소속 드라이버 정연 1일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개막전 때도 사고에 휘말렸고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악재를 안 겪기 위해서 지금 수영까지 기르고 지금 여러 가지 징크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레이스 상황 같은 게 많이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스토브 기간 동안에 실제 레이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고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사고 대처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웬만하면 사고 없이, 차에 기스 하나 없이 주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막전을 앞두고 저희 선수들은 대부분 다, 저만 그런가? 지금 결승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차를 맡고 계신 팀 스태프분들, 메카닉 분들이 있는데 이제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레이스 때는 저희들 싸움이고 레이스 전에는 메카닉 분들 싸움인데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경주차를 믿고 지금 달리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화이팅!